인터넷에서 배경색상 및 이미지, 다시 말해 배경 그래픽을 인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네이버 웨일은 우측 상단, 오브, 인쇄, 미리보기가 나오는데 이 윗줄 보면은 사이트에 나오는 것하고 다르게 나옵니다. 배경 그래픽이 안 나오는 거죠. 나오게 하는 방법은 설정 더 보기, 옵션의 배경 그래픽을 선택을 해줍니다. 그러면 뒤쪽 배경 그래픽이 제대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자 이제는 크롬도 마찬가지입니다. 메뉴가 비슷해요. 우측 상단, 도구, 인쇄, 설정 더 보기를 눌러서 배경 그래픽을 체크를 해주면 이미지하고 배경색이 제대로 나옵니다. 이미지하고 배경색이 제대로 나옵니다. 자 이번에는 엣지. 우측 상단, 오브, 인쇄. 이건 왼쪽에 메뉴가 나옵니다. 기타 설정이라고 되어 있고요. 익스플로러를 밑으로 내리면 옵션의 배경색 및 체크를. 인쇄. 이렇게 나오죠. 이번에는 익스플로러. 우측 상단, 오브. 이거는 인쇄가서 페이지 설정을 먼저 가십니다. 이렇게 보면 배경색 및 이미지 인쇄가 체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나옵니다. 인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